최소 6군데네 이거 이야 월드가 얼마나 많은거야 거기다 분기가 있어요 예 분기가 갈렸네 쿠파는 어 이렇게 생긴 쿠파는 어느 나라에 갔을까 해서 호수의 나라 1번 2번 숲의 나라 호수 나라 가고 싶네 호수 나라 미쳤네 분기까지 있어 다른 분기로 갈 수는 없네요 당장은 안 그래도 수영하려고 옷 저렇게 입었으니까 수영하러 가야지 수영복도 입었겠다 호수의 나라로 가자 39 인장 박힌거 모자던지기 호밍 알고 있고요 내가 안 읽는다고 해도 지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네 호수 나라도 조사해 보자 패션이 유명한 나라인 것 같아 패션이 유명해? 웨딩드레스가 있대 이상한 가루 같은거 뿌리는데 이상한 가루 같은거 뿌리는데 호수의 나라 드레시벨리 호수의 나라 마리오가 있진 않겠죠 설마 호수의 나라 쟤네 또 있네요 여기에도 있어 쟤네 브루달즈라는 가까운 데 있네 의외로 오 가까운 데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요 오우 오우 오우야 인어님 듬직하게 생기셨네 어 뭐야 저거 봐 어 멋대로 온 저 괴물놈들 어 우리들의 소중한 웨딩드레스를 훔쳐가버렸어 너무 하지 슈퍼마리오 3000포야 그냥 아 이씨 안 믿겨 깃발 찍고 덤벼 뭐 어떤 토끼냐 시시시 웨딩드레스는 가져가겠다 소스의 트럭시로에도 어울리고 우리들은 일을 확실하게 하거든 야 모자에다가 뭔 첫리를 달아놨어 미친 으 감에 딱돼 딱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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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아 미친 잠깐만 아퍼 게임 오고를 줄 모르겠는데 게임 오고를 줄 모르겠는데 어떻게 날아오나 봐야겠다 위험해 아 와 위험하네 이거 아 위험했다 아오 아저씨 치찌가 이번만 하자 이번만 이월 입자 갈아입어야겠다 물고기로 빙이 하고 싶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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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오오야 뭐야 여기 이야 이야 물고기랑 숨쉬기 편하네 잠수가 있고 올라가기가 있고 조이콜을 휘둘면 공격이 가능하대요 공격도 가네 회전공격 아 젠장 하나 못 먹었어 내쉬 같은 거 또 있네 이거 위에 뭐 있는데요 삐이 하고 삐켜 이러는데 이게 이 동네 파워문인가 보다 헬로우 도시라고 도시냐 너